첫번째 내 치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사연이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들에게 말 못하는 치부가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너만 알고 있어야 해. 내 입을 떠난 말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입을 떠난 내 치부에 대한 비밀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살이 붓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의 고민과 아픈 상처 괴로운 나의 상황을 내 주변에 있는 10명에게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함께 슬퍼하고 마음 아파해 주지만 8명은 뒤돌아서 나의 아픔을 가지고 본인의 행복을 쟁취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의 놀림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생겼으면 스스로 원인 분석을 하고 독서를 하고 명상을 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두번째 돈 자랑하지 마세요. 돈 자랑을 하려면 최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는 주변 사람에게 베푸세요.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돈 자랑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선행은 우리가 말하지 않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베풀었을 때 그때 빛을 바랍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은 우리가 베푼 순간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었으니 빛을 바랬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시면 안됩니다. 네번째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목표를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 목표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길은 하나인데 사공이 많아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지시하고 간섭하여 결국 목표했던 목적지까지 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 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선택과 책임은 우리 스스로 지어야 합니다. 마섯번째 나만의 철학 우리는 각자의 신념과 자신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백명에게 물어보면 백명 전보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는 있겠지만 강연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본인의 철학은 본인만 소신 있게 잘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섯번째 가족의 비밀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사연이 많은데 부모형 자식들도 다 사연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본인이 도움의 손을 내밀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이렇게 힘들게 신경 써야 하고 힘이 드는데 이런 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는 것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일곱번째 다른 사람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나를 믿는 친구가 답답한 마음에 나에게 털어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사는 길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데 맞게 내 주위 환경을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날씨가 추우면 그에 맞게끔 그냥 생활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번째는 내가 원하는 데 맞게끔 주위 조건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왜 괴롭냐? 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조금 바꿀 수 있다. 조금 바꿀 수 있다. 인간은 바꾸기만 했느냐? 아닙니다. 바꾸는 것은 조금씩 긴 세월동안 바꾸었고 사람은 항상 주어진 조건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적응하면서 사는 거는 어떤 거냐? 자기 기질을 보니까 처음에는 잘 사귀는데 기획에 못 간다. 그러면 사람을 계속 바꾸면 돼요. 한 사람하고 오래 사귀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뭐. 10년, 20년 친구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의 기질에 맞는 거예요. 만일씩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하나 만나면 가능하면 꾸준히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3일도 못 가는 성질이면 그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에 맞게끔 그냥 오늘 이 사람 사귀고 내일 저 사람 사귀고 올해는 이 사람 사귀고 내년에는 저 사람 사귀고 이렇게 자꾸 바꾸면 되지. 한 사람을 꼭 20년, 30년 사귀는 것이 좋다고 정해진 법이 없잖아요. 자기 성질은 오래 못 가면서 부러워하기는 긴 걸 부러워하니까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한 직장에 오래 못 다니는 자기 성질이다. 그러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직장을 매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돈도 그렇습니다. 돈을 야 혼자 갖는 게 좋아요. 나누는 게 좋아요. 어떤 것은 나누는 게 좋고, 어떤 것은 혼자 갖는 게 좋고, 어떤 것은 오래 가지는 게 좋고, 어떤 것은 바꾸는 게 좋고, 이러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오래 간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풍넓지 못해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을 계속 만나니까, 그리고 사람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깊지는 않지만 대신 풍넓을 수 있거든요. 제한된 시간을 써야 하잖아요. 이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도 사귀려면 한 사람 사귀었다고 그 사람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여러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원하는 바에 중심을 두려면 자기를 바꾸어서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그런 노력을 하기 싫으면 자기 기질에 맞게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란 원래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옛부터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 이런 생각 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 오늘 만났다가 내일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우연히 만났다가 10년 지기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죽고 못 살았는데 3일 만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을 뜨고 무지를 깨우치면 세상은 원래 밝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종교를 믿든 사주 팔자를 보든, 전생을 믿든, 무엇을 하든지 간,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게 관계를 맺으려 해도, 결과가 나쁩니다. 그러면 억울합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전생을 탓하고, 팔자 타령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면 자연의 성지, 생명이면 생존의 원리, 마음이면 마음의 작용 원리, 이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규정하는,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남을 못마땅해 하지도 말고,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도, 잘 안되는데, 남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다만 내가 보기에,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치도록 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한두 번 지적했는데도, 상대방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불쾌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충고해 주었는데,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에게, 정해놓고, 요구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려는 마음에서, 충고를 했는지,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금방 고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조언하면,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기분 상할 일이 없습니다. 쉽게 안 고쳐진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됩니다. 내가 아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상대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저 인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생각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때 괴로워지는 것은, 내 자신일 뿐입니다. 인생의 고민 중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어쩌면, 90%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사는데, 행복은 커녕, 도리어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에도,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괴로움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슬픔이 됩니다. 인생사, 온갖 괴로움이 생깁니다. 어떤 이는 좌절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발판으로 삼고, 신화를 이룹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깨달음에 달렸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주체는 본인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본인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의 성질이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칩니다. 상대는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괴로움 속에 살게 됩니다. 내가 참으라는, 윤리적이거나,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원수뿐만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좋게 넘어가십시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시지요. 말만 그렇게 하고, 즉각적으로 상황을 넘어가세요. 원수뿐만 아니라, 부모님 상사친구의 말이라도, 내가 다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남이 나한테 원하는 것도, 내가 다 이루어줄 수 없습니다. 무리해서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한다고 해놓고, 안 했느냐 타박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또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결론내고,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겉으로만 번지려하게, 말로 무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면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는,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나쁘게 하려면,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좋게 하려면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님을 모시고 있든, 어떤 남편이나 아내와 살고 있든, 어떤 사람으로 내 인생이 괴롭든, 동일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악몽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계속 괴로워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됩니다. 다만 내가, 잠에서 깨고 눈을, 뜨면 그 괴로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고 불쾌합니다. 아무리 불을 켜도, 더 이상 밝아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은퇴한 뒤에, 인생의 노후를, 잘 보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식이 예쁘다고, 재산을 다 나눠주면 안되고, 자기 먹고 살만한 재산은, 적당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진 재산이 100이라 하면, 70, 80 정도는 살아있을 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갖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모르도록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또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골 사람이라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 반찬 길러 먹을 밭대기 하나, 논 한 마직이 있으면 좋고, 도시 사람이라면, 전세든 자가든, 몸뚱이 놓일 방 한 칸은 있어야 하고, 통장에 용돈 쓸 만큼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보탰으면 됩니다. 돈이 모자라면, 젊은 사람은 벌었으면 되지만, 늙으면 일도 못하는데, 자식 용돈 안 주나, 이런 생각 시작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부처님 법에 따라, 수행을 해서, 빈털털이로 살아도 괜찮고, 대충 방해 몸만 누이면 된다, 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니,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취해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운동 겸 노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헬스장을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시골에 산다면, 농사일 하면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몸이 안 좋다고, 매일 방에서 누워 있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고, 약간 힘들더라도, 무리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꼭 돈을 벌기 위해, 할 필요도 없고, 소일거리 삼아, 숨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잦을 때, 습관이 남아, 욕심을 내서 하던 일을, 그만두지 않고, 무리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내일 또 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원망하고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면, 결국 내 욕이나 마찬가지라, 누가 낳았나? 하면 할 말이 없고, 누가 키웠나? 애도 할 말이 없으니, 제 얼굴에, 침뱉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에게는, 바라는 게 없어야 합니다. 인사하면, 그자 어릴 때 키워줬다고, 찾아와줬으니 고맙다 하고, 용돈이라도 주면, 액수에 관계없이, 만원을 줘도 고맙고, 이만원을 줘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또 안 찾아와도 고마운 것이라, 늙은 부모한테 손 빌리지 않고, 달라는 것도 없어서, 그 또한 고마운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을 다 효자로 만들 수 있고, 바라는 마음이, 불효자를 만듭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면, 자식에게든, 젊은 사람에게든, 이렇쿵저렇쿵,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에서 욕이 나오려 해도, 염불 외우며,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보살펴 줍니다.